요괴메달 세트옷! 이 메달을 사용하려면 갱신을 해야 돼. 뭐? 갱신? 이거 좀 보세요! 뭔데? 요괴워치가 갱신된다고? 우리가 기다리던 새로운 요괴워치가 드디어 나오나 봐요. 안녕하세요. 요풀사의 사장인 마크 웨이버그입니다. 오, 사장님! 여러분, 새로운 요괴워치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. 한정판으로 불렸었던 요괴워치 유 프로토타입이 드디어 완벽한 완성판으로 진화할 때가 찾아온 거죠. 나, 나, 나에게야! 그 진화의 방법은 바로 갱신입니다.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갱신하면 이렇게 새로운 요괴워치로 진화하는 거죠. 갱신 시스템은 곧 오픈됩니다. 기대해주세요. 우와... 이거 죄송합니다.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진화해버릴 뻔했어요. 유리한 것 같은데, 냥.